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지 혈관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혈압 높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고혈압 그 다음에 또 뇌졸중, 심근경생증, 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 정말 많이 걱정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아주 재밌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에 딱 15분에서 20분 정도 이것만 해주면 그러한 질병에 대한 위험들이 떨어진다는 연구계가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오늘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고 또 이제 진료도 하지만 기업교육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질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뭘까요? 그렇습니다 혈관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정말 혈관 질환 때문에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2, 3일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뇌졸중과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이잖아요 그만큼 정말 무서운 게 혈관 질환인데 그래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혈압 당뇨도 조절돼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거랑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스위스 로잔대학교 연구팀이 한 연구인데요 성인 약 3,462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증, 심혈관 질환, 모든 이러한 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자그마치 거의 절반, 48%까지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과연 어떤 습관일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혈압도 떨어뜨린다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을 약 수축기 혈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혈압을 쟀을 때 높은 혈압 이 높은 혈압이 거의 5.3에서 6 정도까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과연 하루에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고 돈 두들지 않으면서 우리의 혈관과 혈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습관 바로 뭘까요? 여러분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은 낮잠을 자는 겁니다 낮잠 예 놀랍죠 사실 낮잠을 잔다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게을러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낮잠 잘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또 많은 직장인들이 낮잠을 어떻게 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주 좋은 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낮잠이 이렇게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나왔던 연구들의 결과들을 보면 낮잠을 매일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회 정도 낮잠을 자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더 재밌는 건요 제가 사실 건강 강의도 하지만 자기관리 강의라든가 특히 스트레스 관리 강의 쪽을 제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 분야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 또 낮잠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영 컨설턴트 토니 슈아츠 박사님이 계세요 토니 슈아츠는 경영 컨설턴트로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과를 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인데 토니 슈아츠가 또 낮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기업이든 간에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서 정말 좋은 것이 바로 뭐냐 직원들이 짧게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연구들을 쭉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연구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낮잠을 자는 사람이 기억력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 심신 안정을 통해서 훨씬 더 또 창의력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 집중력도 강화된다고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임무수행 능력이 증가한다고 하는 경영학적인 측면에서도 낮잠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과연 직원들한테 낮잠을 좀 잘하고 이렇게 허락하는 회사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하지만 점심시간은 또 자의 자의 시간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면 나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나의 개인 성취감도 성취도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낮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낮잠을 잘 것이냐 사실 낮잠 자려면 자리에 누워서 자야 되느냐 뭐 침대도 있어야 되고 뭐 베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하실 게 많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낮잠은 긴 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잠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짧은 휴식 시간 동안에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검거 드리고 싶어요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잠깐 그런 휴식 시간에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업무 시작하기 잠깐 전이라든가 이런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일단 편안한 의자에 앉습니다 뭐 쇼파 같은 데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더 본인 의자를 뒤로 조금 제킬 수 있으면 제킬 주셔도 좋고 또는 뭐 휴게실 같은 데 있는 의자도 좋습니다 이런 데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요 그냥 심호흡을 하면서 온몸의 힘을 빼고 눈을 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이 올까요?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잠을 자지 않아도요 천천히 눈을 감고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것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하는 것 이렇게 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가만히 눈 감고만 계셔도 잠을 자지 않아도 낮잠을 자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낮잠을 어떻게 자? 이 바쁜데? 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또 슉 지나 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꼭 한번 추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감고 설사 잠이 들지 않더라도 혹시 잠이 든다면 정말 운이 좋은 거고요 잠이 들지 않더라도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업무 수행 능력이 증가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건강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